와우! 아잇! 너를 사랑합니다. I love you. 굉장히 이렇게. 보 있거나 한 것보다 뭔가 중심으로 우러나서 웃는 모습들을 하고 있는 게 너무 좋겠네. 그런 그런 거 같아요. 블로그도 끝! 여러분 안녕! 저희도 조용히 주면 저희도 하고 있다. 블로그이 이제 끝났으니까 오늘 여러분이 서로 응답하는가? 여러분 안녕! 여러분 안녕! 유니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유명! 여러분들 여러분들 이제 풀대식 플라우츠 이제! 문쟁입니다 여러분들! 문쟁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동영아! 달 님이 남자! 해가 여자야! 정답. 왜냐면은 무섭다 했거든요. 여동생이. 그래가지고 그 아주 좋아.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뭐가 사투로인 거야? 어? 사투로있었다. 떡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와 근데 진짜 바로 택같지. 자 고연성아! 자 들어갑니다. 한 그리고 어떤 순환을 만나게 됐어요. 쏘온나 뭐 너 좀 연구아 어때? 그래 괜찮아요. 약간 별책도록으로 너는 너 혼자 발표해. 오케이. 지금 딱 좋으니까 형이 내용이에요. 제가 바로 그림 그릴게요. 아까부터 원픽 이랬어요. 오케이. 아니 그럼 제목 어때? 머리야. 이 한 가닥이 그게 한 게 아니야. 한 가닥 어때요? 한 가닥. 이거 한 가닥 괜찮은데? 한 가닥. 자 박정. 오케이. 오케이. 왜냐하면 봐. 이렇게 해 놓은 데다가 여기 안에 있는 거 또 닿았잖아. 그렇지? 두 번 세 번 겹치면 좋지. 오히려 겹치면 좋. 살살. 살살 살살. 지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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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안 돼. 너무 안 돼. 그만해. 그만해. 위에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뿌림만 하면 돼. 이거를 이렇게 담고 해야 돼. 이렇게 담고 해야 되는 거 아이가? 이거를 이렇게 담고 해야 돼. 아니 난리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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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우리가 나랑은 돈이ionen 가득을し잖아. 내가 저 사람 안 되면 되는 거. 누가 왜 이래. 내가. 어디? 어디? 나. 너네. 너. 너무 배송비해. 내가. 왜. 나. 나. 그 깍사에. 아 이런 거예요 아 이런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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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여러분 김치 맛있게 드세요 김치 정성 무지하게 들어가라 고장이다 너무 맛있다 음 맛있네 맛있어